자동차는 편리하지만 목숨을 위협하는 흉기로 돌변하기도 합니다. 특히 달리는 차에서 불이 난다면 그야말로 시한폭탈을 안고 달리는 것과 같은데요. 이번 BMW 화재사고 뿐만 아니라 다른 차량에서도 화재사고가 자주 일어난다고 하는데요. 결국은 제조사의 막대한 책임을 물어 안전에 만전을 기하도록 경각심을 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 짚어보겠습니다. 우영준 기자, 먼저 수입차뿐만 아니라 국내 차량에서조차도 이런 화재사고가 많이 난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입니까? 일단 우선 먼저 말씀드리면 국내 차들도 물론 화재가 발생을 하죠. 이번에 BMW 사건이 커져서 좀 더 두각을 나타낸 거긴 하지만 수입차 화재 비중이 조금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방방제청의 최근 5년간 차량 화재 현황을 좀 보면요. 지난 2013년 이후 지난해까지 해가 갈수록 수입차 화재가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총 화재 발생 것수는 4,971건으로 줄긴 줄었습니다만 수입차 화재 발생 것수는 516건으로 약 30% 늘었습니다. 원인은 여러 가지겠지만 차량 화재가 생각보다 많이 일어나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내 수입차 사상 최대 리콜 사태를 부른 BMW 화재 사고를 계기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강화해야 된다는 이런 목소리가 좀 높아지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현재 리콜 제도만으로는 BMW가 리콜 발표를 하기 전까지 정부의 자료 제공을 거부해도 마땅한 제재 수단이 없었습니다.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그 중 하나가 징벌적 손해배상제. 가습기 사태 때 아마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기존 손해배상에게다가 징벌의 의미를 더해서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는 제도인데요. 지금도 소극적으로 법이 시행되고 있기는 합니다만 이번 BMW 화재 사태를 계기로 강화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정부뿐만 아니라 국회에서도 논의가 현재 지금 한창 중인데요. 만약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강화된다면 BMW뿐만 아니라 산업계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해 좀 어깨가 긴장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소비자들의 안전에 보다 신경을 쓸 수 있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보다 강화돼야겠습니다. 아울러 집단 소송제 도입도 좀 추진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정부와 국회에서는 집단 소송 제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 예로 미국에서는 차량 결함 이렇게 불나거나 이러면 피해계 8배를 배상하도록 한 사례도 있습니다. 집단 소송 제도는 한 사람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서 승소하면 같은 피해자들도 배상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제도인데요. 이번 BMW 사태를 계기로 여기 집단 소송제에 힘이 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사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리콜 제도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지적이 높아지고 있는데 그래서 정부가 개선을 해놨죠. 네, 교통안전공단 산하에 있는 자동차 안전연구원을 독립시켜서 권한을 강화할 예정인데요. 사고 현장을 선제적으로 조사하고 화재 차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리콜을 미루거나 결함을 은폐할 경우 강력하게 처벌하기로 했는데요. 김현미 장관의 말 직접 들어보시죠. BMW 사회 자료 제출에만 의존하지 않고 독자적인 실험과 조사를 병행하겠습니다. 늑장 리콜 또는 고의로 결함 사실을 은폐 축소하는 제작사는 다시는 발을 붙이지 못할 정도의 엄중한 처벌을 받도록 제도를 강화하겠습니다. 리콜 개선책을 통한 사고 방지 효과가 얼마나 있는지도 앞으로 지켜보겠고요. 여기에 하나 더 리콜 조치나 시중 조치를 한 뒤 제대로 이행됐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래서 사후 조치가 어떻게 됐는지 점검해야 된다는 그런 지적들도 나오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현재 리콜의 경우에는 이행 후 점검할 시스템도 없고 이행을 안 해도 처벌할 규정이 없다는 게 문제인데요. 따라서 보완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충분히 리콜 조치가 이루어졌는데 이후에도 다른 어떤 화재라든가 다른 원인에 의한 무언가의 제품 결합이 나타난다면 원인 진단이 잘못된 것일 수도 있어서 반드시 원인 진단에 따른 리콜 조치 그리고 그 이후에 검증까지 충분히 제도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